그간 고생들 많았다. 특히 넷째가 온 나라의 해가를 도왔으니 상을 주고자 하는데 받고 싶은 게 있느냐? 송화계 사저를 지을 땅과 전답이 어떨까 싶은데 송과훈아, 전답보다 더 받고픈 것이 있습니다. 그래, 말해보라. 다미언 궁려 해수를 제게 주십시오. 예? 그래. 하긴 최측근에서 계속 돕는 것도 좋겠지. 다미언 궁려 해수는 그 공을 인정해 직위를 상급 궁인으로 올린다. 차후 사황자를 적극 보필하라. 예, 말씀 받아뵙겠습니다. 이번 비내림 축하여는